안녕하세요. 따따 송방귀방송입니다. 아메라우카나, 화이트 흰색이죠. 아메라우카나 여러분 노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두달 4월 1일생, 화이트 아메라우카나, 여러분 아직 암수구별이 잘 안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쁜 애들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메라우카나, 이게 미국산 닭입니다. 이 닭은 잡아먹는 닭이 아니라 예쁘게 키우는 닭인데 많은 애들이 여기서 18마리가 메이트 카페에서 망중환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기 안에는 토끼들이 있고, 저기 멋있는 개가 있고, 여기는 닭이 있고, 우리 닭들이 지금 노는 시간입니다. 얘들아 저쪽으로 들어가, 얘들아 이제 들어가, 절로 들어가, 여기 나오면 안돼. 자, 가 빨리, 저쪽으로 가 이제 가. 빨리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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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들어가자.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들어가자. 저쪽으로 집으로 들어가. 자, 집으로 들어가. 네. 애들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애들 노는 모습 보십시오. 네. 18마리의 와이트 아메라우카나 이름이 어렵죠? 아메라우카나 이게 블랙도 있고 또 다른 색 두가지 색이 더 있어요 저는 흰색이 예뻐서 얘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얘들아 아주 우리의 토종떡하고 많이 틀려요 모습이 그리고 제가 감히 얘기를 하면 굉장히 품위가 있고요 얘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 얘는 잡힌 애는 순놈인데 아주 두달 내내가 자 보세요 자세 얘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얘는 분명히 순놈 같아요 사이즈도 좋고 오오오오오오오 자 얘 한번 아이고 일부러 얘를 제가 클로즈업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네 야 야 지금 암수 구별을 제가 잘 못합니다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구별이 안되는데 제 눈으로 볼 땐 그래도 순놈이 좀 더 체형이 크고 어 얼굴 깃이 좀 목 밑에 털이 요런 애도 얘도 제가 볼 때는 순놈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얘도 예쁘죠 아주 아주 품위가 있습니다 얘도 좀 보세요 아 남자애가 많으면 안되는데 이거 요거 보세요 얘는 여자에요 제가 볼 때 얘는 꼬리도 밑에서 내려있고 얘 전형적인 여자 음 자 얘네들 계란 하나에 여러분 얼마라고 제가 말하면 놀랄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보통 만원씩 하더라고요 자 먹는 계란이 아니겠죠 부하에서 네 판다고 보면 되겠죠 병아리 한 마리에 보통 2만원 합니다 병아리 한 마리에 자 얘들 보세요 자 두 달 된 4월 1일생 4월 1일날 네 나온 애들 와이트 아메라고 하나 얘네들이 다 물어 뜯어서 아주 그냥 꽃들 다 다 죽었습니다 얘들아 또 뭐 먹니 여기서 자 하얀 닭들이 이렇게 하얀 닭들이 있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자 떠타 송방귀방송 와이트 아메라우카나 여러분에게 예쁜 모습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하나 좀 클로스업 하겠습니다 얘도 여자 같아요 숲고리가 이렇게 올라간게 숲놈이지 않을까 라는 제 지칭입니다 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애들 모여있는거 거기서 뭐하니 이네 어디보자 여기서 뭐해 자 자 떳다 송방귀방송 네 와이트 아메라우카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